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이명웅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2021년 6월입니다. 6월에 가수 부분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2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부분 브랜드 평판지수의 1위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이고요. 이명웅이 2위를 차지했는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가수 브랜드 평판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음원을 선보이고 있는 가수의 브랜드 빅데이트를 축출해서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여서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를 분류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분석하고 평판 분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수의 인기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기의 척도가 방탄소년단이 1위고 지금 이명웅이 2위인데 이 이명웅이 6월에 2위를 한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가수 부분 브랜드 평판지수의 순위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방탄소년단이 있고 이명웅, 그리고 3위가 에스파, 그리고 브레이브걸스가 4위고요. 아, 이찬훈이 5위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유가 6위고 영탁이 7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가수로 할 수 있는 브랙핑크는 8위입니다. 8위. 트와이스가 9위고요. 나월이 10위고 이승윤, 이승윤이 있지 않습니까? JTBC의 싱어게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이 11위, 그리고 세븐틴이 12위인데 여기서 이명웅의 2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가 이렇게 1293만 이렇게 나오고요. 2위가 1162만 이렇게 나오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이명웅이 4월달에는, 여기 보이시죠? 4월달에는 4위였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아이유고, 2위가 브레이브걸스고, 방탄소년 지속적으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5월에 이명웅이 2위를 올라왔는데 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5월에는 방탄소년단이 득표한 것에 71%를 차지했는데 이 6월에 방탄소년단과 이명웅이 차지한 득표의 비율이 90%로 따라 붙은 거예요. 차이가 10%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5월에 2위는, 4월은 4위를 했고요. 5월에 2위로 뛰어올랐는데 그 격차가 30%였다면 6월에 격차는 10%로 좁혀져서 이 가수 부문 브랜드 평판의 1위도 조만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5월부터 2위를 했고 6월에 2위를 했는데 그 격차가 지금 확 좁혀졌다는 거예요. 90%까지 따라 붙었다는 거죠. 이런 증가 추세로 간다면 이명웅이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팬덤 아미를 갖고 있는 아미의 팬덤이 5천만인가요? 1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탄소년단의 1위를 탈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차가 10%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이게 6월에 이명웅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가수 부문 브랜드 평판지수 2위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에는 4위, 5월에는 2위였지만 30% 격차 그리고 6월은 2위지만 10% 격차 이렇게 점점 방탄소년단에 따라 붙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7월이나 8월 머지않은 후에 이명웅이 가수 부문 브랜드 평판에서도 1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이어서 정리해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아까 보셨죠? 이승윤까지 얘기했고 정동원은 여기 보이시죠? 14위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트롯맨 중에 장민호가 22위, 송가인은 23위네요. 김희재가 26위고요. 이렇게 브랜드 평판에서 미스터트롯의 탑6는 모두 올라와 있는데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웅, 이찬원이 오히려 5위고요. 영탁이 7위네요. 이렇게 모두 미스터트롯의 탑6가 브랜드 평판지수에 올라갔고 이명웅이 2위를 차지했지만 그 2위의 의미가 또 남다르다. 말하자면 1위와 지금 1위를 바짝 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좁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웅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이명웅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팬클럽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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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